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최입니다. 대통령과 이른바 조중동, 어느 쪽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끄럽게도,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언론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언론이 권력의 시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의 어두운 역사가 끝나면서 거대 신문의 어느 사주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신문이 감시와 비판을 넘어 이제는 정치 권력을 단합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 권력, 과연 권력 이외의 권력인지 이완 유혜진 PD가 살펴봤습니다. 2000년 9월 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기사는 신문업계 내부에서도 왜곡 보도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의 불황을 다룬 이 기사의 초판에 실린 도표에는 오히려 광주 등의 어음 부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역판 기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다음 날 아침 배달판에 도표만 없앴습니다. 동아일보가 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지역 민심에 기대었던 까닭은 부수 확장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동아일보는 70년을 1등을 해오다가 뒤집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뭘로 나오느냐, 영남에서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영남의 인구가 호남의 2.5배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심화되면서 동아일보는 일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부에서 회의를 하니까 호남 조진의 신문, 김대중 딸의 신문,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문이 가만히 보면 주로 이제 뭐 민방장 한나라다 이결볼쇼, 이결볼쇼. 그쪽이 제가 느껴지는 편안결제였어요. 그리고 아무튼 계속 영남 쪽에 뭔가 우호적인 그런 대추로 보내졌어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아일보가 선택한 길은 영남 지방을 석권하고 있던 조선일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색채가 급속히 바뀐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가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동아일보사 간의 심상차는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언론사 사장 방북 명단에 동아일보 사장이 빠지면서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추석 청와대는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을 출입 기자단에 나눠주었는데 동아일보사가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정권을 향해서 몇 번의 빅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동아일보의 이권 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양측 관계가 겁냉했다는 것입니다. 현정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 그는 야당 지도자 시절은 물론 후보 시절에까지 여러 차례 일부 신문이 주도한 사상검정 시위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일부 신문의 인형과 상반된 김대중 대통령이 신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박지원 대변인은 언론을 길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김대중 대통령의 축사는 신문들이 우정어린 비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신문에 보내는 일종의 화해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정권과 신문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수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고 거기엔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 싶을 정도로 모든 언론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창강 기념한다면 인터뷰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주들도 만나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읍소하는 언론에 대해서 읍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상당히 저자세로 이렇게 언론을 대했다. 또 처음부터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언론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언론 정책 자체를 갖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과 신문 간의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간 조선이 최장집 국가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논문을 문제 삼으며 사상 시비에 휘말린 디저이 정권. 보수 세력까지 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목표를 해야 된다. 사의를 펴야 된다. 또 사상 검증 같은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결국 최장집 위원장은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사상 검증 시비에 정권이 손을 들고 만 셈입니다. 하지만 소수 정권인 국민의 정부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거대 신문들은 이미 김영삼 정권 때 내각 강요에 대한 사상 검증을 통해 악마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한환상 당시 통일부총리. 월간 조선이 한환상 부총리의 통일관을 문제 삼았고 그는 경질되었습니다. 훗날 한 전 총리는 YS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을 신문으로부터 어느 특정 신문으로부터 했을 때 왜 한마디 변명 안 하고 한마디 야단도 안 치셨습니까? 웃으시면서 그 말이야 하루에 200통씩 당신 쫓아내라고 편지가 오는데 그거 하루에 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 대북 정책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동맹북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2인모 노인을 북송하는 뜻밖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북한이 MPT 탈퇴를 선언하자 YS의 대북관은 일순간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YS가 거대 신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YS 장학생이라 불리던 기자단이 존재했을 만큼 YS와 신문의 관계는 긴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밤 YS가 찾아간 곳은 신문사 사주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 날 당시 조선일보의 회장이었던 방일영 씨가 살고 있는 흑석동 자택에 부부, YS 부부가 동반으로 초청돼서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미 언론의 도움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받았고 그리고 언론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언론 정책에서 김영삼 정권과의 차별이 없어 보였던 초기 김대중 정권. 그러나 온노비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부는 신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총공세로 청문회까지 열리며 나라를 덜석이게 만들었던 온노비 사건. 한 신문의 기사로부터 시작되어 장장 6개월여 동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온노비 사건. 언론도 경쟁적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고 직접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인사하는 자세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후원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또는 사실을 확인을 해서 보도하기보다는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자사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 관계자는 온노비 사건은 신문사 간 경쟁이 만들어낸 오보라고 주장합니다. 한 신문의 내각 명단 특종이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대각 전체 명단을 조선일보가 입수해서 특종을 했습니다. 기억나 싶습니다. 5.24 개각의 특종을 조선일보가 다했습니다. 지금 누가 줬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김대중 정권 출범일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조졌는데 그 조진의 신문에 가장 중요한 개각 특종이 다 나가버리니까 다른 언론들이 전부 다 정말 화가 난 겁니다. 온노비 제보를 받고 40여일간 취재를 했던 신문사가 별다른 정거를 찾지 못해 게재하지 못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시사에 변호사하고까지 상의를 했어요. 대충 이렇게 엮어서 쓰면 언론에 의혹이 있다고 쓰면 안 되겠네요. 써라. 그런데 100% 이건 재판을 가면은 녀석 소송이 걸린다. 특종 경쟁이 만든 온노비 사건은 김대중 정부 언론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되었습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계획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언론이 개혁의 발목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건 다시 말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 여론을 여론이 우리한테 힘을 주거나 몰아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조선 중앙 도마일보 등 스물한 개 2001년 새해 벽두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행됩니다. 그 직후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조중동은 연일 지면을 통해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3개 언론사 이른바 빅3를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당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정권은 거대 신문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에 극렬한 저항을 맞게 됩니다. 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에 어떤 정권이 하던 식으로 조용히 비밀리에 조사해가지고 몇 군데만 표적을 해서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언론사 도쿄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갔던 YS의 입에서 94년 세무조사의 사실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재임 중 세무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전에 세무사찰을 계속 비판하고 당시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자기 발언과는 정반대 맥락으로 자기 때 세무사찰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덮어줬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세무조사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실적은 다 파악을 했는데 의의법 조치를 안 한 것이죠. 그것이 언론들의 굉장한 압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완전히 뺏을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뺏을 한 번 써버리는 것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은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더 지속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고발된 언론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정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3개 언론사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천여 명이 넘는 직원을 동원하셔서 세무조사를 성공 내에 마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도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63개 반 406명을 동원해서 23개 언론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문사 사주의 구속 방침이 결정된 후 빅3 조중동의 저항도 크게 달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는 조중동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야당의 성명이나 논평을 큰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는 태도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큰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다급했죠. 다급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정부와의 기싸움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지면에 세련됨이나 정말 정론으로서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지금 당장 배수진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그때 등장을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이든 또는 누구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권을 비판하고 또 우리 조중동의 입장에 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따옴표 달아가지고 키워줬다는 그런 아주 그 특색이 있었죠. 칼을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빼서 이제 뭐 사주들 구속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그건 벌거벗은 긴장관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미묘한 긴장관계가 좋은 건데 벌거벗은 긴장관계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뭐 극단적인 대척점에 두고 권력과 언론이 서가지고 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된 거겠죠. 지난 1999년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보관그룹 탈쇄사건으로 구속수감되었을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는 2001년 세무조사 때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사슬입니다. 언론사의 사주라고 해서 중재인 탈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사슬의 말미엔 언론사는 재산처리와 세무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신문기업의 도덕적 양심을 강조합니다. 언론이라고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된다. 탈쇄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탈쇄사건을 대하는 동아일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탈쇄 혐의로 자사 사주가 구속됐을 땐 대정권투쟁을 선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탈쇄사건과 조선 동아 사주들의 탈쇄사건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에서는 기자총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를 없애려는 정권의 오만을 성토하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언론개혁이 당장 우리가 살아야 언론개혁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배수진이다.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자상의 목소리니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그런 거를 지금 논의할 궤제가 아니다. 단계가 아니다. 라는 의식이 성원들 사이에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걸로. 세무조사 당시 폭로된 언론개혁 문건에는 위스키앤캐시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정권초 박지원 장관이 언론사를 출입할 때 고급 양주를 들고 갔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박지원의 어떤 김재경 기술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먹냐. 그대가 야당되면 우려를 하면 야당되면 그런 건 없냐. 한참 컬을 했었고. 한참 집권해가지고 있을 때. 세무조사라는 적법한 카드를 꺼내들고도 신문사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을 받았던 원인은 정권 내부의 부정과 부패 탓이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대척점에 섰던 정권과 신문.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 국민의 정부는 임기말 언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까지 취소해 주었습니다. 박지원 비서실장님을 보내셔서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대중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정권의 도덕성 여부. 과연 언론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되는, 자격이 되는 정부인가라는 초점을 몰아갔고 정부는 거기에 힘없이 그냥 결국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법 처리되고 하는 거 아주 쓰러지고 만 겁니다. 부당한 언론의 행포에 대해서 적절히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자꾸 후퇴하고 타협하고 항복하고 이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것일 뿐입니다. 한쪽은 정권이 언론의 피해의식을 가졌다고 하고 또 한쪽은 언론이 정권을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부정 없는 정권과 책임질 줄 아는 신문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문민정부 이래 정권과 신문의 불편한 힘겨루기. 과연 누가 승자였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이래 신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형성이 있어서 역시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문 등이 영향력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신문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신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문이 권력에 대응하면서 어느새 성역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 권력이 신문을 길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문이 권력을 길들이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혜진님, 이제는 지금 일부 신문의 이런 왜곡과 편파 보도가 신문사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 신문들이 지난 DJ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서 언론의 자유의 재가를 물리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 종사자들이나 학자들은 이미 외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은 형격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외부 권력이 아닌 신문사 내부의 비민주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9년 봄, 언론은 또 한 명의 대도 혹은 의적을 탄생시켰습니다. 절도 행각을 하다 붙잡힌 김 모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가판을 필두로 그 유명한 고관집 절도 사건이 연일 신문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정치권의 연이은 폭로전까지 가세한 고관집 절도 사건은 절도범 김 씨가 한나라당에 보낸 편지 한 장이 발단이었습니다. 절도범 김 씨가 유종군 당시 전북지사의 집에서 거액의 달러를, 또 김성은 농림 장관의 집에서는 수억 원가량의 그림을 훔쳤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야당의 한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 투필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기사를 쏟아내며 절도범 김 씨가 가난한 여대생을 돕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집 절도 사건의 진실은 어이없게도 현장 검증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성은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그림을 훔쳤다던 절도범 김 씨가 현장 검증에서 지목한 범행 장소는 도곡동의 H빌라. 그러나 김 장관의 집은 삼성동의 H빌라였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지 4년. 김 전 장관을 만나 당시의 신경을 들어봤습니다. 절도범의 사기인각도 신문이 써주면 사실이 됐습니다. 지금도 김 장관에게 그림을 찾았냐고 물어오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아니면 말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취소도 안 해주고 사과도 않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식되고. 오보와 왜곡 보도가 미치는 영향은 한 개인의 피해로 머물지 않습니다. IMF 직전에 언론 보도 태도는 대한민국 신문 역사상 최악의 왜곡 보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YS 정권의 낙간론만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심지어 IMF 구제금융신청서에 서명을 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한국의 위기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절대 한국 언론에 난 기사 그 자체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인용하지 않았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많은 오보를 냈기 때문에 외국 데스크에서 한국 언론에 난 기사를 액면 그대로 신뢰성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언론 개혁. 신문 개혁의 목표는 결국 오보와 왜곡, 편파 보도를 근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개혁의 대상은 일부 거대 신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대 신문은 자사의 논조를 위해 왜곡된 기사를 생산한다는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편파 시비에 휘말려 왔던 것도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거대 신문들이었습니다. 97년 대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인재 후보의 국민신당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거대 신문이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 편 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당시의 지적은 사실이었을까. 주재진은 당시 중앙일보에 근무했던 두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홍석현 씨는 나는 이회창을 지지하라고 한 적은 하나도 없다. 단지 난 개인적으로 이회창이를 좋아한다. 중앙일보 내부에서 퍼졌던 얘기는 이회창 대통령, 홍석현 차기 대통령. 이회창 후보한테 뱉팅했다. 그 이전까지 중앙일보가 잘 만들면서도 제대로 대적을 못 받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큰 흥정을 안 했다. 97년 대선 당시 정치부 기자 103명이 중앙일보의 여당 후보 편 들기에 항의하며 공정보도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내부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도와주려는 문서가 나온 게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발단이었죠. 그건 저희들 정치부 기자들이 봐도 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로부터 5년 뒤 지난 2002년 대선 보도의 공정성은 어느 만큼 지켜졌을까. 그러나 지난 대선 당일의 조선일보 사설 정몽준마저버린 노무현,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는 편파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어왔던 일부 신문들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 근거가 되어보입니다. 반민주 내지는 반진보 수구 세력으로 수구 세력의 대변지로서 지금 논단되고 있는 어떤 그런 오늘의 상황을 보고서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합니다. 문제는 거대 신문들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적인 논조가 아니라 논조를 지키기 위한 왜곡의 과정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조선 지면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기사가 적었던 이유를 기자들의 자기검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 현장의 진실보다 신문사의 논조에 더 밀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소속 신문사의 생각에 동화된 기자들이 신문사만큼 보수화되었고 다양한 가치관을 잃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조가 발행하는 노보를 통해 상당히 강도 높게 자사신문의 지면을 비판해 왔다는 조선일보. 최근에 들어와서 외부의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측에서는 세무조사로 조선일보의 전립 자체를 위반 흔드는 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안티조선이라는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없어져야지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그런 자기 비판 노력들 이런 것들도 많이 위치게 되는 건 좀 불행한 일이죠. 몇 해 전 안티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민사회 단체의 조선일보 거부운동. 이 운동은 오히려 조선일보 종사자들의 결속력을 다졌을 뿐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작아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결국은 똑같거든요. 조선일나 중앙일나 동아일보에 그럼 우리 한번 터놓고 잘 얘기해서 잘해보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론과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기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가 언론기관에 기대하는 수준을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한 얘기가 아닌가. 기자들과 신문사주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9년 보강 탈세 사건. 이 박수 소리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의 기자들이었습니다. 탈세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주를 위해 도열했던 기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7년 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지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신문 지면도 탈세 사주에 석방에 할애했습니다. 홍석현 씨의 탈세 극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우리는 욕으로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당장에 구속이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런 단부터 그런 돌변에서 똘똘 뭉치는 행위들. 지금 우리 신문은 한 사람을 위해서 150만 돈을 짓고 있다. 홍 사장 눈에 들어야 안 맞게 나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 당시 중앙일보 사내에 붙은 기자들의 대자보 중 사측의 입장과 다른 의견은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왜 탈세범을 위해 박수까지 보내며 지키려 했을까. 그 사건으로 신문 사주의 절대적 권한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문사 소유 지분이 절대적인 데다 세습까지 하며 소유와 경영을 양손에 쥔 사주가 기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일까. 사주가 지시라거나 또는 사주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편집 간부의 어떤 방향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주의 뜻에 따라서 임명이 된 편집국장이 그런 지고 있는 한 기자들의 온전한 글쓰기가 고장이 될 수 같고. 결국은 기자도 인간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보는 일을 구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인사권을 가진 사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기자나 기사가 사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조중동 새신문 공통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사주. 구체적인 사회를 일일이 다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오히려 없죠. 구체적인 사회를 할 수도 있는 게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제목이 바꿔지는 게 지금. 좀 익사불란하다고 할까 뭐 그런 불쌍한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개인이 이렇게 운신을 하기에는 어렵죠. 오너가 그 3,400명 된 기자들을 윤리즈프트 들고 하는 거 아니고 마초필 복장 또 부장 라인을 통해서 사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밤의 대통령이 낮의 대통령을 만들어낸다는 일부의 비난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밤의 대통령은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자사 사주에게 헌정했던 칭호입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노보의 지명 감시가 활발했다는 90년대 중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기자가 5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희의 요인으로 경영진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기자사회 자체가 분열이 됐었고 이를테면 사주 입맛에 맞게 가서 그쪽으로 승승장구하는 기자들이 있으면서 또 신문시장의 빅3 조중동은 논조에서 새쌍둥이 같은 입장을 취하며 여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주도권 쟁탈 등의 자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엔 지면을 10분 발휘하며 상대방 신문에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96년 이른바 조중신문전쟁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간의 지면 싸움 삼성 소유의 중앙일보를 겨냥 조선일보가 재벌신문을 지적하면 중앙은 조선을 겨냥 족벌신문의 폐해를 지적했고 다시 조선이 삼성의 문호조를 비판하면 중앙은 조선의 과당 판촉 경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로 내부 간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한 신문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그 신문 지면이 바로 무기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기자들이 병사로 동원이 되거든요. 지난 74년 100여 명의 언론인이 해직되었습니다. 30년 전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권력에 염증을 느꼈던 그들은 지금 신문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신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실을 추구하는 데서는 미흡한 게 된다. 그것이 오늘날 아마 동아일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거다. 최근에 동아일보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좀 착잡하고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동아일보가 좀 침착한 그런 제작 태도가 아니고 좀 다소 흥분한 게 아닌가 그런 좀 감이 들고 최근 동아일보의 한 정치부 기자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권 관련 기사를 더 비판적으로 쓰라는 데스크와 충돌이 있은 뒤였다고 합니다. 상관없이 계속 왜곡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달 동아일보 노조가 발행한 노보에서도 최근 기자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신이랄까 기사에 대한 사명감이랄까 동아일보 기자라는 거에 대한 사무신 같은 거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되게 늘 부들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다고 축하하는 분이에요. 회사의 논조와 사파의 충돌로 갈등하다 동아일보를 떠났다는 손하백. 회사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소수, 약자들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업 논리에 배치되고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한다면 그런 기자들이 점점 도태되어 왔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그런 거겠죠. 그는 동아일보를 떠나기 전 사내 게시판에 최근의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도하는 건 이건 좀 우리 동아일보 스타일이 좀 아니지 않느냐 난 좀 이런 건 좀 웃기지 않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이었긴 했는데 자꾸 정말 이렇게 가면은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일부 신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면 그것은 그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구독률 1, 2, 3위를 석권하는 신문들이 독자들에게 신문사의 일방적 가치만을 주입하려 애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문제입니다. 모든 그 신문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신문이 사회적 왜곡하고 이런 최대한의 피해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와서 저희가 그렇게 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관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판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신선합니까 비판이? 최소한의 책임, 윤리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악의적인 비판. 이건 시민 사회가 막아줘야죠. 마치 나라가 뒤집혀질 것 마냥 엄청난 비리와 의혹 관련 기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후지부지 되는 예들 요즘에도 적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물론 언론의 기본적 사명입니다만 유력지라면 유력지의 힘에 걸맞는 책임감도 못지않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하는 신문 권력 또한 국민에게는 결국 위험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작금에 우리 언론 현실이 잘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PD쇼 여기서 마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